자연산 전복 여기 킬로에 6만원 판매가가 6백짜리는 55,000원 킬로에 여기 5백짜리는 6만원 정말 좋네요 한번 손하고 이렇게 사이즈 보세요 내 손하고 비교해서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은 이렇게 보면은 색이 좀 달라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표가 납니다 자연산하고 여기 우원 유통 이었어요 자연산 5백짜리 6만원 킬로에 10,10이미 바로 경매장에서 온거 오늘도 2만원 2만원 여기 지금 너무 좋네요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만원 10,10이미 짜리 전복은 뭐 어디 가시는 것보다 여기 오시면 훨씬 더 좋을겁니다 그러면은 greater 소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